꿈에서 깨어오신 년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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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는 살지 않겠네 만약에 이 세상을 두고 다시 산다면 당신은 무엇으로 살고 싶고 싶어요 살아왔던 과거를 당신이 알고 있다면 그대로는 살지 않겠지 천만에 천만에 그렇게는 살 수 없네 내 팔자에 내가 왜 손 나 이름이라도 원없이 날려서 팔자 한번 고쳐보겠네 아니 정말로 5년만 젊어도 이렇게는 살지 않겠네 하다 못해서 3년만 젊어도 이렇게는 살지 않겠네 내 팔자에 대해 내 파스키 내 팔자에 대해 내 팔자에 대해 내 팔자에 대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